안녕하세요 호근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스와치 홈페이지에 잠깐 들어왔는데요. 스와치 제품 이렇게 많이 발전해가지고 디자인이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있는지 몰랐습니다. 바이오 세라믹 시리즈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이 바이오 세라믹 시리즈가 네이처를 디자인 컨셉으로 해가지고 나와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5가지 색상으로 나와있습니다. 가격은 홈페이지상에서 17만 9천원에 잠깐 나와있는데요. 이 어느 색상을 선택해도 패션 아이템으로 맞춰가지고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린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편리하게 쓸 수가 있고 까만색도 이렇게 의외로 잘 어울릴 수가 있고요. 모래 색깔로 들어와있는 사막 색깔 이런 것들이 있고 시원한 블루 컬러가 들어와있고 시선을 사로잡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랜드캐년 배경으로 해두고 여기에 이제 레드컬러까지 들어와있습니다. 재밌는 제품으로 봤을 때는 이 소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가까운 매장에서 착용할 수 있지만 여기 바로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여기 이제 시간이 이제 숫자가 안 적혀있으면은 시간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텐데 여기 이렇게 보기 편하게 선들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기본 기능에 정말 충실하게 잘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방수가 지원이 되는 시계이고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잠금장치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이 컬렉션이 이렇게 나와있는 게 그리고 이제 스와치의 홈페이지를 이렇게 둘러보는 게 상당히 재밌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고요. 까만색을 한번 볼까요? 까만색을 보게 되면은 이 선이 그냥 밋밋하게 까만색 같지만은 시계 가까이 갈수록 점점 까만색이 됐다가 층이 두 개가 또 나눠지고 퇴적암의 층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훨씬 더 재밌는 것 같고요. 다시 이제 홈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그 오메가 시계와 이제 콜라보를 한 제품들이 또 바이오 세라믹 제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바이오 세라믹하고 스와치 오메가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제품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매장에 이제 재고가 다 떨어질 정도로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재고가 이제 다시 들어오면은 구매할 수 있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태양계에 있는 이제 시계들을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을 하나씩 이제 표기를 해가지고 이런 이제 컨셉을 잡은 시계들이 쭉 있고요. 태양계 행성들을 모두 다 더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표하는 모델들이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운데 있는 태양을 이렇게 모티브로 했는데 오메가 느낌도 나면서 역시 스와치 느낌도 나고 색상들이 상당히 예쁜데 이것이 차고 있으면은 상당히 편리하고 또 인식도 좋고 기능들도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오메가의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어가 있으면서 스와치의 그 패셔너블한 컬러가 다 들어가 있고요. 머큐리, 머큐리가 들어가 있는데 또 머큐리 이제 그 진짜 행성의 토양 같은 느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그 스와치의 디자인적인 요소가 상당히 마음에 들게 보이는 것 같고요.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그 느낌만 봐도 뭐 GQ의 이제 거 잡지책 같은 디자인 잡지책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하나하나 이런 그 디자인의 그 색상 톤까지 그 제품의 이미지를 더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파우더에 핑크색 파우더를 넣어가지고 여기 이제 비너스, 비너스 모양도 들어가 있고 아래 또 보게 되면은 이제 지구는 초록색에 가까운 색깔이고요. 파란색과 이렇게 에메랄드 색이 조화가 돼 있는데 색깔도 정말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오자마자 이렇게 품절이 된 이유가 될 만한 그런 제품들인 것 같고 여기 이제 태양 옆에 있는 문을 이제 컨셉을 해서 이 제품 상당히 인기가 많겠네요. 너무 색상이 강렬하게 되면은 이제 옷을 맞춰 입는데 그 좀 어려움이 있겠는데 이 까만 색상이랑 이제 흰 색깔, 이런 회 색깔 조합을 보게 되면은 어디서라든지 맞추기 상당히 좋게 돼 있는 것 같고 이 형태를 보셔야 됐을 때 방수에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있고요. 여기 이제 용도라든지 버튼들의 만듦새가 상당히 좋고 누르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마스 제품인데 또 이제 마스 제품에 상당히 이거 또 이제 화성이니까 여기 버튼이 빨간색으로 들어가가지고 빨간색하고 흰색하고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이 사진상으로 봐도 상당히 멋지게 잘 되어 있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조그만 그 시침, 시침이라든지 이런 기압계 느낌의 이런 바늘들도 위쪽이랑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 각 컨셉에 맞춰가지고 바늘의 디자인까지 맞춰놓은 이런 재밌는 부분이 들어있고요. 여기 주피터, 목성을 봐도 여기 이제 바늘이 주황색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 야광이 되는 이 부분도 그 디자인 컨셉에 맞춰가지고 이것도 무난하게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품절이 될 만하고 이것도 상당히 무난한 제품이고 천의 색깔 여기 면직의 이런 조직물들이 상당히 재밌게 잘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표식이 들어가 있네요. 목성에 표식이 들어가 있고 테두리도 같이 보이는 모습이 아, 세턴이네요. 세턴이니까 세턴의 이제 고리, 고리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유라너스. 유라너스인데 하늘 색깔로 돼가지고 하늘 색깔 시계가 또 이렇게 흰색 주라고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란색이니까 넵튠. 넵튠의 느낌이고 여기에 파란색, 짙은 파란색과 이쪽에는 파란색, 옅은 파란색 부분이 에메랄드 색으로 들어가 있고 파스텔, 파스텔톤으로 들어가 있는 파란색 부분이 있고요. 스와치 로고도 색깔을 맞춰가지고 들어가 있으면서 오메가, 오메가 패턴도 같이 나와 있고 정말 자랑스럽게 다 있습니다. 플루토도 이 색깔 대박이네요. 여기 이제 뭐 테니스를 친다든지 뭐 이제 야외,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 이 정도의 시계가 있으면 정말 마음에 들고 질리지 않도록 바꿔가면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가격이 이제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네요. 이게 오메가 시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이제 홈페이지로 눈여기만 하고 디자인만 이렇게 살펴보는 거고요. 이 가격은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겠지만 이걸 이제 위에 가지고 이렇게 센서를 많이 이런 디자인이 나와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홈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트렌드를 좀 읽어놓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오메가 홈페이지가 아니라 스와치 홈페이지에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는 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 것 같고 스와치 홈페이지는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겠네요. 저는 이런 산업 디자인 쪽이라든지 이런 시계 디자인 제품들 이걸 다 사면은 금방 또 구매를 하게 되면은 집에 갖다 놓으면 금방 질리게 되니까 저희랑 같이 이제 보면서 보는 걸로 만족하는 그런 디자인을 조금 평가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태양계 제품 노란색이 상당히 이제 튀기 때문에 클릭해가지고 상세 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지금 들어가지진 않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점 매장 찾기 이것도 잘 안되고요. 아 들어가졌네요. 미션 투 더 선 무브먼트 컷 방수 잘 되고 있고 케이스 소재는 바이오 세라믹 바이오 세라믹이니까 여기 이제 도자기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것 같고요. 오메가 로고가 스포티하게 들어가 있는 거는 정말 보기 힘들었는데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밌는 내용 찾아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가격이 나와 있네요. 오메가 제품인데 33만 천원 아 이게 이제 오메가 시계를 스와치 해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가격이 이제 가격이 반전이었네요. 전에게 한 뭐 못해도 7,80만원 이상 갖고 어떻게 비싸게 보면은 뭐 또 터무니없게 한 100만원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 가격이 33만 천원이면은 오메가랑 스와치 이렇게 이쁜 저기 디자인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진 이런 제품의 오메가 로고가 박혀 있다는 게 아 이래서 사람들이 줄을 써가지고 재고를 다 이렇게 소진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저 몰랐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받아 봤는데 이거는 저도 기다렸다가 좀 하나 사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이제 재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 먼저 급한 사람들 먼저 사고 뭐 이렇게 무리해가지고 막 새벽부터 줄 서고 이제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 급한 사람들 먼저 다 사고 나면 이제 그때 남는 제품이 있으면은 그때 제가 하나 좀 구매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스와치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어 바이오 세라미 제품들 그리고 이제 오메가와 콜라보라는 제품들 좀 둘러봤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